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삼게 하신 은혜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복된 한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복음서 읽기는 요한복음 1장, 2장 입니다 종료주일 전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실 텐데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에서 풀려나 에베소에 돌아왔을 때 지은 것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쯤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박해는 더욱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올이 교회를 박해하던 가장 활발할 때도 바로 이때입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는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들은 사도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동일한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떤 말씀이 필요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까지의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 이를 믿으라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2장부터는 가난 혼인잔치를 표적을 시작으로 12장까지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을 설명합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라 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인간을 본재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주 단임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본래 사람이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옷을 입고 태어납니다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태어날 때부터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을 끝까지 책임지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람과 인도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말합니다 또한 그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 그리고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면 당연히 빛을 통해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의 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둠이 어둠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대속해 주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것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찬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누가 봐도 아픈 환자인데 아픈 곳이 없다고 하면 끝까지 우기면 그 사람은 절대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내 곤고함과 갈급함을 고백하는 것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장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어둠입니다 빛을 깨닫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갈급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빛되신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은 그 어둠이 과거이십니까? 아니면 현재이십니까? 나의 어둠을 인정할 때 과거의 어둠도 물러가고 현재 있던 어둠도 빛으로 그 빛을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깨닫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라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라 2절 말씀과 4절 말씀에 그가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인정했다면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하는 것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그 빛에 거하는 인생을 사는 것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 사는 것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삿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학인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신 것 동일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삿개오는 누가복음 19장 6절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분주함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다라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영접하거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접하거늘 우리가 흔히 손님을 응대할 때 영접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높은 사람을 응대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영접은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입니다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 내 인생의 왕자로 오신 그 주님을 모시는 건 그것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모두를 위함이지만 아무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 모두에게 비춰지지만 그 빛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영접한 사람이 없었기에 박해 속에 요동치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 담겨 있는 컵은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내 인생의 안방 아랫목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라 토마스 에디슨 세기의 발명왕입니다 에디슨은 흑인을 하얗게 만들겠노라 흑인 친구로 실험을 하고 또한 가스를 먹으면 몸이 뜰 것이라 생각하여 친구의 몸에 가스를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헛간에서 달걀을 품고 있는 에디슨의 모습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일한다 라는 가르침에 에디슨은 왜요? 라는 질문만 계속하였습니다 ADHD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산만했고 난청이 있었던 그는 친구들이 얼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에디슨이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학교에서 준 편지 한 장을 어머니에게 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는 어머니만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나요?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에게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 아이를 가르칠 만한 좋은 선생님이 없고 아이에게는 이 학교가 너무 작습니다 집에서 잘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에디슨은 학교에서 자퇴를 했고 그의 어머니는 병에 걸려 죽기 전까지 모든 정성을 다해서 에디슨을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에디슨이 알게 된 학교에서 준 편지의 내용은 어머니가 읽어준 내용과 달랐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아이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과 함께 가르칠 수 없습니다 퇴학 처리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에디슨은 자신의 일기에 일으켰습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던 나를 천재로 만든 것은 어머니였다 학교가 내쳐버린 에디슨을 세계의 천재로 만들어 준 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였기에 그 이름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에디슨의 어머니가 에디슨을 향한 비참한 편지를 어머니의 믿음으로 해석하여 다시 읽어주었듯 저와 여러분의 보잘것 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대단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영적 권세라는 것입니다 3절에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한 핏줄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시대적인 어려움과 박해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권세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비참하십니까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신 생명의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자유의용권을 손에 쥐고 있는 아이가 놀이동산에 들어갔습니다 놀이기구가 너무 타고 싶어서 놀이기구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자유의용권을 정작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에 그 은혜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생명이 있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비참하게 주저앉아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는 어둠이지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더 귀한 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이 맞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우리의 삶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해 주시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는 삶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드려싸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병상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의 보열로 덮어주시사 깨끗이 나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버린 자가 있습니까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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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